나는 지금 바라나시에 있다 이번 여행은 총 3박 4일 일정으로 하루 2천원짜리 호스텔에서 묵게 될 예정이었는데 하루에 2천원 상태는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갔는데 이렇게까지 열악할 줄은 몰랐다 지금 복도는 약간 이런식이고 여기 제가 묵고 있는 205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21세기라고는 믿기지 않은 화질이지만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어? 에어컨 역시 안나오고 베드 1,2,3,4,5,5,6개 있구요 지금 여기에 자기 짐 완전 중요한 짐 보관하는 이런 멋있게 있는가 있습니다 제 짐은 지금 여기 있고 화장실은 뒤돌면 바로 이렇게 어... 불 어떻게 켜냐? 어두운 상태에서 씻으라는 거 봐 방이 아닌 감옥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겁도 없이 예약한 과거의 나 자신을 저주하며 해탈의 경지에 오르고 있던 연서씨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더 좋은 뷰를 볼 수 있다면서? 예...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와... 이야... 대박... 대박... 그의 이름은 아리 바라나시 출신으로 내가 정처 없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보고 명당자리를 찾는 건가 싶어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을 먹은 손으로 먹은 손으로 먹은 손으로 먹은 손으로 먹은? 다섯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5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먹으면 우리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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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힌두에 손을 먹으면 그 이유는 그냥 손으로 먹는 거만 알았지 왜 손으로 먹는 건지는 궁금해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하나 배우고 갑니다 종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의 직업은 더 놀라웠다 바로 계하 사장님 이런 느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는데 내 카메라랑 채널을 보더만 대뜸 자기 계하에 묶지 않겠냐며 제안을 해왔다 아 이런 거 하루만 더 있다가는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아무튼 저는 그 친구의 오퍼에 따라 최고 좋은 방, 에어컨 딸린 방으로 탈출합니다 와 지금 탈출이라고 밖에 부르실 수가 없다 아 너무나 운이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가고 싶어요 저희 집으로 가고 싶어요 네 아주 좋아요 저희 집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네 좁고도 복잡한 길을 다 외우고 있다는 점 지름길로 순식간에 목적지까지 도달한다 내가 혼자 갔어야 되면은 진짜 먼 길 돌아서 가야 했을 텐데 로컬 잠바 무심 못한다 다시 왔다우 끝 들어갑니다 다시 고양이 안녕 아이고 인도를 여행하며 이렇게 좋은 컨디션의 게스트하우스는 처음 본다 우와 저 보이나 저거 에어컨이라고 에어컨 어 이런 신분 상승이 가능하냐고 대체 어 왔다 해가 어 어 어 다시 봐도 너무나 놀라운 거 아무튼 여기가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철수 카페거든요 일로 들어가면은 철수 카페고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는 여기서 그냥 쭉 계속 직진하면 돼요 직진해서 한 5분? 5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거든요 가는 길에 유명한 바바라시도 있고 여기 바바라시 이래 있고 계속 길 따라서 가면 철수 카페에서 3분만 걸어 나오면 저길이 바로 바바라시 강가 가는 쪽입니다 여기서 다시 직진 계속하면은 가면 짠 저기 제가 묵는 호스텔이 나옵니다 짜잔 이렇게 도착한다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영 지금 바이크 예 아주 좋은 바이크 네? 와 이거 타고 그 사원 간다고 하거든요 야 이게 제 첫번째는 로컬 모터 바이크 괜찮나요? 네 준비되어 네 준비되어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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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좁은 골목길을 바이크로 요리조리 다니는 사원 개인적으로 오토바이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짜릿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야 여기구만 그 사원 저 안에 물 있는데 저 안에서 지금 누가 수영하고 있고 대충 이런 세트 이거 델리에서도 한번 본 적 있는데 아 이제 일로 들어가면은 저 안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가 여기다 시가 오 오 아 여기있으니 오 아 왜 이러는 거에요? 왜요? 검은색으로 넣는다 왜냐면 이 시와가 아니라 검은색은 Shakti 시와는 여성이지만 Shakti는 여성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들면 돼요. 네. 이곳은 우주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홉 개의 우주를 표현한 거라고 하시네요. 야, 병사 지금 장난 아니네. 저 끝까지 내려가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ERS caric? 네, 그 모든 입장에 이름만 그들이сят Kara의 마음이 많아요. 어떤가一些 남은 옷을 벗겨서 깊은 돈은 벗겨서 죽는 것 같아요 そして, 거기에 있는 옷이 가져가고 있어요. 서울에 입양할 수 있는 옷이 instances 어디쯤에 감지 않는 옷이 나요. 이렇게 남은 옷을 벗고 assigned은 옷이라고 하는 가을 때 그래서, 벗고 있는 옷을 벗는 옷을 벗고, 그리고, 다시 오는 옷을 벗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벗고, 이렇게 무척였のは, 전기고이들로 다시 돌아가면 전부가 다가가고있습니다. 하늘과 하늘입니다. Ganesha. 히야가의 이하의 이하의 시유를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등의 몸, 그는 하여 시유를 존재합니다. 그는 이하의 이하의 시유를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가 막 사부색도 좋아해요 그래서 Malcolm이 어떻게 보인 shear 갓의 사람들은 시를 recognizing 하나의 집을 안 지켜줄 수 있어요 하여 갓의 정답은 안 지켜줄 수 있어요 실제로 시위를 안 지켜줄 수 있어요 reborn in Ne study land Ganesha's head Ganesha's head 그러면 겐지스 강만 보고 바로 뛰어넘었을 텐데 덕분에 바라나시에도 정말 다양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천으로 쌓여있는 이유가 잠을 자는 뜻이라고 하네요 칼리 베드 그래서 5시 이후에 이 커버가 벗겨진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났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재밌다 이런 거 전원에서 목소리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서울이 400м Shooting 이 애들은 식사를 되게 좀 늦게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4시가 다 됐는데 이거를 점심이라고 부릅니다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아리 You speak Japanese, right? I want to speak Japanese Very good, Japanese 네 이네랑 같이 통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또 간만에 보여줘야 되나?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 한마리잖아 한국에서? 네, 한국 아까 전에 아, 그런 거 전에 저는 여자친구가 일본인이라서 아 저는 일본인이라서 저는 원래는 일본인이라서 제가 러시아노리도 왔어요 네, 러시아노리도 왔어요 러시아노리도 왔어요 지금 이店을 개営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비오면 이래 되는구나 잠긴다, 잠겨 감사합니다 와, 비쌌다, 발목까지 찼네 아, 여기가 곱팔거리고 그래서 곱팔라시 맛있겠다 이런 귤을 구매해서 라시 한사발에 해보겠습니다 오 아, 여기가 곱팔거리고 그래서 곱팔라시 맛있겠다 이런 귤을 구매해서 라시 한사발에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거에요 감사합니다 바라나시에서 첫 라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라시는 처음 먹어봐요 아, 아 이거 뭐? 아, 이거 왜 이렇게 먹었냐? 아, 이거 왜 이렇게 먹었냐? 이거 절대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야, 나 이거 왜 이렇게 먹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암튼 자칫 뻔할 뻔했던 바라나시 여행 덕분에 즐겁게 여행하고 갑니다 이래 적었어 요기 소울이랑 이런저런 연서TV 구독과 좋아요 얘들에게 줘야지 암튼 자는 마지막 밥을 먹고 기차역으로 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넣어주셨어 여기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남기는 거 처음인데 뭔가 쑥스럽구만? 코너 속 코너 인도인의 밥상 인도인들은 치니 반일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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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인은 이렇게 점심을 드신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絶対 맛있어 응 색깔과 재료 재료 정말 맛있어 치즈 아, 치즈 치즈 아, 그렇죠? 응 이거 처음 봤는데 토프였는데 응 근데 치즈였다고 했다니까 정말 놀랐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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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대결할 수 있을까? 너무 뜨거워 조금 더 뜨거워 조금 더 뜨거워 이건... 너무 뜨거워 그 스킬포트 하핳핳 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니가 제가 할때 불듯하게 불똀어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지금 멜떼지요? 이제뭐냐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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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게뭐냐